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예를 들으니깐 내가 김태칸이기 때문에 내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긴장할 거거든요 내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아마 긴장하지? 아마 안 빠지지 어우 긴 존나 심해 저 새끼 방귀새끼 내가 뭐 이제 방귀 차례다 방귀야 한번 빠지자 멋있게 갈땡 가더라도 한번 멋있게 빠져보자 방귀야 안빠지나? 잘하누 방귀 잘하긴 해요 쟤 세상에 방귀 잘하네 와 잘한대 와 방귀 잘하네 방귀 잘하네 방귀 방귀 잘하네 2번 방 재밌겠다 이거 2번 방 재밌겠다 이거 잘 모르겠지 다운이네 그럼 도둘 통보 같은 데 프리 도уват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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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제 알아서 해. 근데 막은 거 아니에요? 진짜 장난이에요.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. 자연스럽게 진짜 그렇게 막는 거 참 모르겠어요. 실명을 밝혀라. 실명을 밝혀라. 아. 승태야 운기 돌려라 힘들다 형. 아 승태 착해. 아까 승태인 줄도 모르고. 야 이 방구 새끼야. 렉이 왜 이렇게 심하냐. 아 나 승태인 줄도 모르고 아까 방구 새끼야 렉이 왜 이렇게 심하냐 하면서 맞아봐 그랬잖아 얘들아. 황구 새끼. 야 승태 이 새끼 5분뒤 돌리라니까. 승태야 말 같지 않네. 선수 실력이긴 하더라. 난 딱. 딱. 클레임 아니야. 클레임. 클레임. 클레임에 보면 선수인지 아닌지 딱 나와. 근데 너무 이게 하이권에서 올라가는게. 아. 클마스 클레드라이까. 다 스팔 버릴까. 뒤에 헬퍼 다 넣을까. 선수는 확실히 올라가는게 클레임. 들어가는 스팟가 진짜 두세요. 올라가는 스팟가 진짜 좋아. 올라가는 스팟가 진짜 좋아. 아맞아. 일단 스팟 요리가 할게 해서 사면. 새 새한 곳이 고치 올라 팜도 위에 ir 올라가는 중 마 Andreas 섬태 빠져라 참 자 순태 빠져라 수빈 빠져라 승태 빠져라 승태 빠져라 승태 빠져라 승태 빠져라 승태 빠져라 승태 빠져라 안도 안빠져라 굉장한다 한눈까지 한눈까지 그렇지 무광음다워 할수 자제압 탈세롤 연기 단백 블링 힘들다 얘들아 왜 이렇게 잘하냐 야 도수님 왜 1등이야? 도수님 뭔데? 아니 잠시만 아니 2등이었잖아 아니 2등이었잖아 뭔데? 자